동대문 청소년 수련관이 세단장을 위해 임시 휴관합니다. 오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여일간 수련관 건물 외벽 교체와 누수공사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 이용이 금지되며,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12월 회원 접수 기간은 기존 회원의 경우 11월 20일, 신규 회원은 27일까지로 수강료와 사물함은 50% 할인 적용됩니다.